뉴스 속의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해외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 음식을 떠올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김치와 비빔밥이었습니다. 이제는 이걸 넘어서 최근에는 불맛나게 매운 볶음면, 그리고 짜장라면, 만두, 떡볶이, 김치 시즈닝까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 열풍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한국 농식품이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는데요. BTS만큼 핫한 K-푸드의 활약에 대해서 오늘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짜장라면, 떡볶이 다 제가 좋아하는 건데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네요. 지난해 코로나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실적을 낸 것 같은데 수출 실적도 좋았나 보네요. 맞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5억 7천만 달러를 달성해 전년 대비 7.7% 증가한 건데 증가율이 최근 5년에서 6년 사이 가장 높습니다. 김치, 인삼 등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이 모두 늘어나 이룬 결과입니다. 네, 저도 K-푸드 인기를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유튜브를 보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우리 음식 먹방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는데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외국인이 한국 음식 문화를 경험하고 소개하는 인기 동영상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회수도 아주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 음식의 조리법을 공유하는 콘텐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리안 푸드 앞에 해시태그 하고 해시태그 코리안 푸드 또 해시태그 코리안 푸드 러버 등 다양한 해시태그로 K-푸드를 언급한 게시물들이 증가를 했는데요.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K-푸드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매운맛, 외국 사람들은 먹을 줄 모른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매운맛 체험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매운맛 하면 빠지지 않는 불닭볶음면을 먹어보는 코리아 파이어 누들 챌린지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불닭볶음면 좋아하세요? 저는 뭐 고추장 더 넣어서 먹죠. 역시 저도 사실은 이거는 맵던데 외국인들이 먹는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라면은 정말 우리도 즐겨 먹지만 외국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맛 들이기 시작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을 겁니다. 해외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인 식품 라면입니다. 해외 식품 수출의 효자 품목으로 꼽히는데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처음으로 6억 달러를 달성해서 전년 대비 29.3% 증가했습니다. 한국라면은 2019년 영화 기생충의 흥행으로 극중 등장했던 짜파구리가 인기를 얻으면서부터 외국 수요가 아주 높아졌는데요. 짜파구리 효과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여파로 간편식 선호가 늘어나며 더욱 인기를 얻었습니다. 라면 장기 보관하기 가능하고 조리법도 아주 쉽죠. 그래서 비상식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매운맛부터 과일맛까지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이 판매된 것이 수출 증가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네. 짜파구리 저 이번 주에도 5개나 먹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채끝 꼭 올려서 드시고요. 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면서 라면에 영원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죠. 김치 수출도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 수요가 늘면서 당연히 김치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는 한 번 절인 후에 젓갈 등 다양한 양념으로 2차 절이는 과정을 거치는 유일한 발효식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김치 수출이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다고 하네요. 효과도 효과지만 채식주의자용 김치, 캔김치 등 현지화 전략에 힘입어 전년 대비 37.6% 증가한 144만 5천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인삼류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적극 대응에 온라인 연계판 촉으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한식을 직접 요리해보려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고추장 수출이 35.2% 급증하는 등 장류 수출이 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부터 우리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꾸준히 들어왔는데 또 아이스크림 매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K푸드의 위상이 그야말로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이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나라를 살펴보면요. 미국이 1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의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 소비가 증가한 데다 한국 아이스크림에 대한 해외 국가의 선호도가 상승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네, 저도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쌓아놓고 먹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걸 외국인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합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도 지금 K푸드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국내 식품업계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런 격언처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금의 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베트남 현지 식품업체 3곳을 인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최첨단 통합생산기지를 구축하며 사업 확대에 나섰고요. 농심도 미국 시장 공약을 올 한해 주요 경영 목표로 내세우며 미국 LA 인근에 제2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대상은 고추장, 김치 등을 앞세워 올해는 중동시장 개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또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원책들이 꾸려지고 있는지도 듣고 싶은데요. 정부는 올해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성과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인데요. 현재도 글로벌 K푸드 페어, 샘플 통관 운송비 지원, 시장 다변화 지원, 해외 판촉 행사 지원, 수출 물류비, 수출 보험료 지원 등 각 업체들과 상담과 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품목과 국가별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현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수출 성과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쑥쑥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HMR이라는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최근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용어입니다. 번거롭게 손 가지 않고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 식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요리를 한다고 가정할 때 마트 가서 식재료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료 씻고 손질하고 끓이고 다듬고 조리하는 과정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가정 간편식은 누구나 간단한 방법으로 음식을 즐길 수 있어서 음식점 수준의 요리라고 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안 그래도 인기였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 HMR 시장 더욱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정 간편식 종류가 예전에는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음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볶음밥, 해물탕, 한정식 상에 오를 것 같은 소고기, 육전 같은 요리도 간단하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을 만큼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축제가 사라지면서 특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가정 간편식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요. 광어와 전복, 해초 등 싱싱한 수산물을 가정 간편식으로 만들었는데요. 기존의 수산물은 손질도 까다롭고 또 조리할 때 연기도 나죠. 냄새도 심하죠. 그래서 꺼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지역 특산물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K푸드가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올 한해도 제품 현지와 품질 향상 노력을 통해 승승장구하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 브리핑 콤류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